자, JKGP의 Call of New Tier Advanced War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이 게임에 대해서, 이 게임 밖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이건 두 번째 녹화예요. 첫 번째 녹화 때 뭘 했냐면은 일단 밤늦게 친구랑 같이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녹화를 시작하는데 부모님 일단 바로 방에 들어가서 주부심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녹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다른 대행 구매 사이트에서 구입하긴 했는데 그때 처음에 딱 살 때 한 30달러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데이저로 에디션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45달러로 밀어넣어가지고 이걸 샀는데 일단은 데이저로 에디션은 24시간 먼저 접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망할 친구랑 같이 술 마신 것 때문에 24시간 홀라방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45달러를 처음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달러까지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1차 녹화를 어찌저찌 진행하고 나서 유튜브를 올리긴 하니까 이젠 액티비전이 저한테 저작권 문제로 동영상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찍게 됐어요. 저도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번 녹화도 지금 이 동영상에서도 똑같이 액티비전이 저한테 저작권 문제로 지랄을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모두 검정색으로 도배해버릴 거예요. 유튜브 보시 절대 이 동영상을 잡지 못하게 말이죠. 그러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가리스맨도 불구하고 또 한다면은 저는 계속해서 편집을 강행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욕을 할 거면 저한테 하지 마시고 액티비전한테 욕하세요. klop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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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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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전에 제 최고의 친구, 윌로드에 연결했다고 했었죠. 이제는 한국에 대한 반가운 세상이었어요. 우리의 형들과의 형들이었어요. 얼마나 나쁘지 않도록, 그는 항상 그는 내 삶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진짜 사실 같다. 진짜로 찍은 것 같애. 마지막으로 진짜로 시작될 것 같애. 이제는 우리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 아.. 진짜 이걸로 영화로 찍을 것 같애 아니! 아냐 아니 어.. 아마? 가자! 우라 지금 로딩이 반밖에 진행이 안됐어요 그만큼 이 게임이 굉장한 고상을 요구한다는 소리죠 내가 녹화라 하면서 제일 좋은거는 어.. 녹화 일시정지 기능이 있다는거야 그게 제일 고맙더라 쓸데없는 편집할 필요없이 야.. 진짜.. 이게 실시간 랜덤이 아니라 믿기지가 않는다 생긴건 진짜 타이트한 볼같이 생겼는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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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우와 이런 진동봐라 우리는 저 알 수 없는 비행선에서 출발했어요 아우 아직 탈출 못하네 불쌍하네 쯧쯧쯧 저게 우리가 아니라는게 다행이구만 왜 그래 그래 너들 그때 보자 여러분 서울이에요 아.. 두 번째로 파다보니까 이제 감정이 안 찬다 오른쪽에 한강 있어요 아이고 어.. 너무 늦었네 뒤로 돌려서 다시 보세요 워우 왜 알았어 앰프 앰프 흐어 앰프 후 früher 으아아아 F 빠바밥바밥밦 으악 어우 우리 ㅈ 되네 진짜 어 어허어어 후아악 내가 이 게임을 지금 70프로 아니 60프레임으로 돌리고 있다아 어허허허 아우우 보면 모르냐? 와 이야 좋았어 1을 누르면 해치러옵니다 빠하우! 빠하우! 후우! 후우! 이야 동영상으로만 보던 장면은 여기서 게임으로 볼 줄 몰랐다 좋았어 워워워워워! 좋았어 우리 모두 살아남았어 저기에 한글도 있어 이스턴필드호텔 기억방람회 심지어 죽이! 인형해열살로! 예쁜어고 S라인 뷰티샵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저렇게 한글로 쓰여진 호텔 이름 좀 봤으면 좋겠어 고려호텔 뭐 그런거 말고 저렇게 이스턴 그래 이스턴필드라는 것도 좀 여 어찌 보면 여긴 한데 그래도! 가자 어? 어? 안녕! 북한인들! 너희들 남한인같이 말한다 너희들 우리나라 사람같이 말한다 어? 야 북한이면 북한처럼 말해 크라이시스하고 홈프론트 있잖아 그렇게 한번 말해보라고 클리어 요! 늦지마 여러분 AK-12입니다 고스트에 나왔던 무기랑 똑같은 거예요 정리 좋았어 야씨 야 이건 여러번 봐도 질리지가 않네 저거 봐 신원은행에다가 증명사진 프랑스제과 또다른 프랑스제과 야 지점이 왜이렇게 가까이있어 최신영화방 베이징 중문학원 야 대박이다 진짜 입시학원도 있고 여기 신호등도 있고 저기 강남대로도 있고 야아 ABC영화학원 가자! 너 왜그래! 너 왜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 윌리엄 이민 내 문가는 열려있어 걱정하지마 여러분 탱크 지나가요 야씨 이런거 볼때마다 나 진짜 미래가 하고싶단 말이야 미래가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들은 모를까요 미래가 얼마나 좋은지 우린 지금 북한을 상대로 견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것봐봐 태극기야 코르빈 외국계임 그것도 코르빈 뒤에서 이렇게 태극기야하다고 한글들을 만나다니 크 크훠 이것봐봐 다 취소야 이 색깔들이 뭘 의미하는진 모르겠는데 다 취소야 다 부셔버려야겠어 이게 대핀 필요없어 잉태핀 나 혼자 할꺼야 뭐라고 썼냐 해피아워 전화번호 여러분 555-0145 전화 거세요 이뻐봐 쾌적한 도시환경 전용가스가 만들어갑니다 여기 위에는 101이라 적혀있는데 버스번호는 88이야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서 점프한 상태에서 또 점프하면 제트팩을 가동시키고 옆이나 옆으로 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프 공중에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 그것도 대시를 할 수 있어요 안녕 드론들 요즘 어떠니 드론 와우와우와우와우 꺼져 꺼져 전 처음에 이 드론들을 보고 아우! 어허잇네 다시 알았어 알았어 저리에서 처음에 이 터렛대를 보고 멍톤박싱으로 공격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총을 쏘네요 흐야아 저중 하나는 맞았을거야 으악 알았어 알았어 어딨어 으아아아아아아아 맞는 맞고잉긴한데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어 얘들 알고리즘이 꽤 좋아 야 쏘면은 비..쏘면은 최대한 피해갈라고 그래 무조건 쏴자키는거야! 탯끊기도 쏘! 아니 탯끊으면 안돼 어.... 어... 드론... 드론을 쏴! 드론을 쏴! 좋았어! 가자!!! 호우 우우 우우우 왈오우! 범범범범범 하하아!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으아앗!! 요! 캐란 케이더링 서비스! 모든 행사 가능 문의전화 555-0102 전화 거세요 아트센터 카페 어휴 좋다 안녕 너 뭐냐 잭슨 언제 그렇게 빨리 갔어 이게 호텔처럼 보이냐 아트센터야 이건 무슨 호텔이 있다고야 호텔 이런거래 조순영 그녀의 다섯번째 개인 콘서트 후회는 없다 당신 아무도 보지 못한 새로운 노래 무대 에너지 야 진짜 디테일하다 스폰서라고까지 적어놨어 진짜 디테일하다 저건 어떻게 적혀있나보자 서울 서울 야 우와 대박 진짜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이거는 외주로 받은 걸까 진짜 대박이다 우와 씨 뭐야 그래 다 쏴죽여 뭐가 문제야 다 쏴죽여 우카인 우칸스키들 다 죽이는 거야 아야 아프잖아 꺼져 꺼져 꺼어어우 꺼져 다 이렇게 총으로 다 쏴죽이는 거야 졸라 쉽지 야꿍 오오오오 어딜 감히 슈룩탄 먹어라 여러분 스마트 슈룩탄이에요 예쁘지 않아요 스마트 슈룩탄이에요 제가 얼마나 좋은데요 아오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스마트 슈룩탄을만 봐 이거 얼마나 기술이 좋은 놈인데 잠깐만 요 여기다 진짜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다 이거는 적을 이렇게 하이라이팅 해줘요 그니까 블랙, 블랙옵스의 타겟, 타겟 프라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더 어 좀 더 원하는, 원하는 모양으로 마킹을 해주죠 이랬으면 미르기, 미르 기술이 정말 좋다니까 아마 이게 블랙옵스 이후의, 이후의 시대병인 거예요 기술, 기술력들 보면 아오 어딨어 또 야 저기 안보, 아 저기 있구나 나와 내 슈탈스, 아이씨 슈탈스게 만들지마 슈탈스 아군이 닫혔어? 어이구, 안됐네 여기 아, 여기 너의 아군은 너를 위한 아군은 하나도 없어 봐봐 후회는 없어 아군도 없듯이 에? 슈쯧쯧 야, 간판들 봐 누구야, 얘는 빠우! 유리는 내가 갠다 됐어 홀드 애플, 애플을 누르면은 허거벌, 어... 개벌 날라갑니다 좋았어 후아아아 짜하 야, 진짜 미래기술 좋다 이거 슈탈힉댁 전봇백도 만들고 말이야 블랙옵스 2에는 이딴거 없잖아 타이탄 펄에서도, 이렇게 공중점이 오랫동안 날아당길 수 있는거 없어 나파! 컴퓨터 뭐라고 써있는 거지 뭐? 오우 졸라 큰 드러디다 아 저기 나파가 아닌 나파는 바뀌면 안 돼 레스토랑&와인바 와인바 소주방 F로 꾹 누르면 뭐? 아 와와와와와와와 안돼 안돼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살려줘 안돼 아 미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씨 너희들이 이 땅으로 만들어놨잖아 난 아무 죄 없다고 얘 뭐야? 여기 왜 주식을 그려놨어? 이게 뭐길래 주식 그림을 그려놓은거야? 주식 그래프를 그려놨어 여기다가 야 이호설이다 여러분 우리 미래의 지하철이에요 꼭 똑똑히 봐주세요 이 엠.. 어이 뭐야 아무거나 던져 이게 트랩트 그르네이드라고 이렇게 적들을 이 비전 없이도 계속 마킹을 해주는 마킹을 해주는 슈르탄이에요 그니까 어찌보면은 어.. 타.. 타겟 파인트는 슈르탄형이라고 봐야되나? 와.. 아우 으아 다시 던져! 후우! 예! 됐어 난 너무나도 완벽해 아군이 또 다쳤어? 어이 그거 안됐네? 이제 널 구해줄 아군도 없어 지하철 2호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하철 2호선이라고 적혀있어요 우우우 이게 역.. 역인가? 아니 역 같아 보이진 않는데? 불독이다 안녕 불독 안녕 슈르탄 들 여기서 슈르탄을 보고받는거였구나 흐샤! 여기서 이걸 속여야되는데 너무 일찍 속여드렸군요 다 쏴주깁시다 다 쏴주깁시다 어허 총알이 없네 미안 다 쏴주깁시다 요렇게 요리요리요리 나와 헝표물 뒤에 있지 말고 끝 이것봐 순이스리야 참이슬 따위 없어 간판 안부.. 어어 어 간판 안부신줄 알았는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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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쇼핑센터 가라타는 곳 야아씨 엄마 손에 흐흐흐흐흐흐 가자 우와 하어어어 들리세요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순 없지만 방송에 한글로 나오고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난 이래서 정말 정말 좋다니까 스마트먹고오오 스마트먹고 먹고 감사합니다 땡큐 산 그 кажije 땅케 그라지, 그라지에? 그라지엔 카페이름데 탁! 셰셰 이건 모르겠어 곰니지완가? 모르겠어 내가 개발자 신용 여기에 스캔 에헤헤헤헤 아휴 버닛이 틈 버닛이도 올린 것 같애 흐어어어 뭐야 뭐야 흐어어 우 깜짝이야 어 여우 수고해 뭐 무슨 일 하든지 가네 애국심이 정말 강하구만 너 한국인이네 혹시? 이것 봐! 당구장이야! 요즘 당구장 간판 미래의 당구장 간판 저렇게 빙빙 돌아다녀 당구장이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24시 영업, 레알? 당구장이 24시 영업을 해? 지린다 냠냠 카페!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아이고 맛있어라 내 타겟들이 정말 맛있게 보이는구만 냠냠냠냠냠냠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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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너네 하는 짓거리가 아군이 다쳤다 밖에 없냐? 새로운 말 좀 해봐 내가 1차녹할때는 새로운 말 잘했잖아 지금 말이 별로 없어 다른 말 안해? 어 간다라는 말을 했어 슈렉탄 어어 잘못 던졌어 재개 이 슈렉탄이 단 이 슈렉탄이 약간 선각탄 선각탄의 역할을 해요 그니까 딱 터지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게 그게 저한테 잠시 슈렉 무력화로 이뤄져요 에라 슈렉 스마트 슈렉탄 먹어라 웜웜 어허 스마트 슈렉탄은 그렇게 똑똑하지만은 않네 근데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 장애물한테 장애물한테 도격을 해 그 장애물을 피하게 피하고 피해가겠다는 능력은 없어 그냥 앞에 저기 있으면은 그냥 앞 그 앞에 뭐가 있든지 그냥 무조건 날아가는 거야 와우 툭하면 짚라인이네 에이 내가 정밀하게 타격을 해주지 적들을 확인하면서 기다려 이게 기간당충도 보니까 총알을 별로 안줘 언페물이 뚫는거 맞아 이거? 안 맞아 슈렉탄이나 먹어라 가라 어디가 어우 밖에도 있었네 밖에 애들은 좀 다치기 쉽지 이젠 안에 있는 애들이야 저 1필셀을 맞추질 못해 하군이 다쳤다는 말 좀 그만 좀 해 충분히 들었어 뭐야 오오오오오오 꺼져 꺼져 클레어 라멘 야씨 으악 소리 찔러 노래방 15,000원으로 밤새 놀아할 수 있는 정액제 실시 하핳 이야 진짜 미래 광고엔 미래의 한국 광고는 저렇게 유치할까? 이거 봐봐 견인지어 야 견인지어 이렇게 바뀌는구나 슈렉탄 먹어라 슈렉탄 먹어라 난 여기 넘치는게 슈렉탄이다 후이호우 오이호우 오이호우 얜 어디로 날라가? 상황 종료? 아오 어 상황 종료 가자 야 미래형 차에요 내가 광고를 올려보겠어 너무나도 단단해 유리 하나 깨지질 않아 심지어 자기 흠집도 안가 가자 어 제발 좀 너희들 하는 짓거리가 그냥 연막탄 던지는거냐? 다른 전략을 좀 펼쳐봐 그나저나 얘네 얘네 진짜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방송국 굉장히 강하다 야 오이실라면 왜 이렇게 지점이 많아 당구장 똑같은 간판이야 포란스 재가가 여기까지 있어 오 여기 태권도는 있네 흐흐흐흐 야아씨 누가 왜고 깨면서 이렇게 많은 항구를 볼 줄 누가 알았겠어 응? 어 나 정말 미래에 가고싶어 깨지나? 물구기 안에 있잖아 깨봅시다 유리가 아니었어 이건 화면이야 LED 화면이야 와 왜왜왜 뭐하다가 저렇게 다 뒤져버렸대? 어디? 저기에 파랗게 된거는 유탄 발사기처럼 보이는군요 그리고 여기 적군있고 여기 북항군있고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북조선 인민군 장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ㅋㅋㅋㅋㅋ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나 탐색 안 끝났네 뭐야 우리 스텔스 가는 줄 알았는데 너희는 스텔스 신경 안쓰나보네 나 여기 가만히 있을거야 얘가 조금 더 안제보여 지금 총알이 유리는 뚫는데 어 유리는 뚫는데 유리가 안깨져 주먹질러도 안깨져 뭐 무슨 유리야? 금도 안..금집도 안깠어 내 작전이래 일단 날아가는거야 으아! 너무 심각하게 착질한거 같애 어어 와우 숨어! 여기 상이 좋지가 않아 봐봐 상이 좋지가 않았어 어어어 어딜가니? 주륵탄 먹어라! 주륵탄 먹어라! 호우! 위로가 위로 자 간다 안 죽었다 아 죽었네 해봐! 북한군 좀 다른 말 좀 해봐 너희 아는다던가 아군이 다쳤다 밖에 없냐? 좋았어 오오! 이것은 유탄 발사기에요 역시 미래의 유탄 발사기로 쏘는거는 스마트 유탄입니다 쏘자마자 바로 적한테 날아가요 오! 새로운 말 들었어 간다 그래 잘가 다신 돌아오지 말고 오! 퐁! 이제 우린 메인 미션을 하라가지고 야 이거 봐봐 넌 카... 냠 카페야 이게 그 냠냠 카페야? 엥? 기다려봐 이게 뭔가 항상 숨겨진 아이템 같은게 있을거야 그런거 없네 흰은 무게 같은것도 없네 배틀필드처럼 상관없지 뭐 그건 배틀필드만의 물건이니까 아군이 맞았다 아군이 맞았다 새로운 말 여기서 한결 진짜 자주 배운다 그렇지 않아요? 여야 재정전 해야돼 범 아 벙 와바우 저거는 모두 죽은거 같은데 퐁! 얼마 남은지 모르겠어 그냥 무작정 쏘자 안녕 안녕 드롤 우우우 와와와 언패물을 찾아 언패물을 찾아 자 E3 동네상에 여기 쉴드가 있었는데 이젠 쉴드는 안보여주네 예에에스 자기가 형치도 없이 사라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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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범 범 굳이 내가 이 무기를 어디서 복업받고 있는지 모르겠어 후아아 어 다 죽였네 북조선 인민장비는 굉장히 딴딴하구만 학교 문구사 야 문구점 진짜 오랜만에 본다 으이샤 자 여기에 그 폭탄이다 졸라시 아우 괜찮아 안돼 지금 채팅창 볼 시간 없어 앗 흐 parap ились 흐어어어어어어여 아우 어 아우 왜 그래 으응 포기할 수 없어 왜 안돼 버리지마 하아앗 어어 안되어어어 왜여 봐봐봐봐봐봐볼 으아아아악! 어어 잠깐, 폭발, 폭발, 후퍼폰이 좀 늦은거 같은데 어어 뽕! 으아아 하아 으아 으아, 저거,C 어 어 왜 왜 안 죽을꺼야 괜찮겠지 병원에 가는데 뭐가 아 집에 가는거야? 나이스야 가자 안돼 발! 너도 같이 집에 가야지 안돼 날 버리지마 이럴수 없어 어떻게 겨우 만났는데 이렇게 첫번째 미션은 한국미션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현재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8포인트 있어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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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업그레이드 릴로드 업그레이드 리코일 업그레이드 두개 남았습니다 퀵에임! 퀵에임은 해야지 퀵에임 해야지 마지막 하나 남았군요 아머 아머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9시쯤에 시작했는데 예 그냥 다음 미션 중간에 끊으면 안되나요? 안되나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미션 하나당 파트 하나밖에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도 상관은 안하잖아요 그쵸? 저는 저작권만 피하면 되요 자 그러면은 또 액티비즈는 저한테 저작권로 지지를 알게 된다는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감사드리자면 제 채널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럼 뒤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뽁!